파나소닉의 여러분 정품의 면도기가 1대가 아니라 오늘은 2대 나는 털봅니다. 아침에 면도를 잘하고 나갔어도 오후만 돼도 여러분 이런 데가 거무 디티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파나소닉의 여러분 맨즈 쉐이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면도가 잘 되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정말 멋져서 우리 남자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에요. 진짜 잘 빠진 스포츠카 같기도 하고요. 여성의 시선으로 봐도 날렵하게 그립감이 너무 좋고요. 메탈릭한 느낌과 러버 소재로 그립감 좋게끔 넣어드렸습니다. 진짜 여러분 거품이 묻어있을 때 습식에서도 면도할 수 있고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마치 여러분 손맛을 느껴볼 수 있을 정도로 양쪽에 고무 그립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잡기에도 편하고요. 파나소닉에서 면도기가 여러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시는 모델은 위쪽의 헤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모델 상위 모델이에요. 역시 최신상답죠. 무빙 헤드라고 해서 얼굴의 곡선에 따라 우리 피부는 탈성이 있고 유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자극 없이 이렇게 헤드가 움직이니까 후미진고 불편한 곳까지 깨끗하게 면도가 깔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딱딱하면 불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도 움직이고 눌러보면 이렇게 푸시업 스타일로 아예 상하좌우 위아래로 다 움직이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날을 보겠습니다. 오늘 날이요. 이중 날이 아니라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또 하나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 사이드 면에서 총 3개 3중의 면도 날이에요. 깨끗하게 3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푸시앤업으로 좀 더 자극 없이 부드럽게 30도의 예각을 보셔야 돼요. 저실상력이 아주 우수하게 특허받은 파나소닉만의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후만 돼도 검은 티티 올라와야 분명히 아침에 면도를 했는데 숨은 뭐라든지 누운 목까지 깨끗하게 면도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이 턱에서 나는 털이라던가 코에서 나는 털 자체가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깎기 위해서는 뭐니뭐니든 중요한 것이 날이에요. 오늘 특허받은 30도의 예각 면도 날 기본적으로 들어가겠고요. 보통 여러분 일회용 면도기들 많이 쓰십니다. 저도 급할 때 그냥 이걸로 대충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고 나면 저같이 피부가 연약하신 분들은 이런데 나중에 휴지 같은 거 영광의 상처로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 충분하게 쉐이빙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면도하시다 보면 이게 우리 피부에 지금 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짝 대봤을 때 어머나 어머나 이게 여러분 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았다 보니까 이런데 상처들이 많이 나기 마련이에요. 맞습니다. 자극에 자극이 더해지는 거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피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플라스틱 면도기 사용하실 때는 꼭 크림을 충분하게 바르시거나 더품을 충분하게 내셔야 되는데요. 오늘 맨주 쉐이버 바로 가겠습니다. 전원 버튼 키고 좀 더 세게 해볼까요? 면도는 분명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상처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만의 그 기술이요. 자극 없이 밀착 면도가 된다는 거예요. 면도기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심지어 파나소닉 최신상은 건식과 습식이 모두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샤워하시면서 말 그대로 머리 감고 샤워하시면서 올인원 타입으로 다 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뒤쪽에는 여러분 트리머까지 이렇게 부착이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면도기가 아니라 구렛나룻 그다음에 코 안쪽에 인중이 있는데 입가 가장자리도 여러분 미세한 면도도 이걸로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오늘 보시는 모델은 고급 모델 물에다가 아예 여러분 첨벙 이렇게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샤워하시면서 바쁜 아침에 출퇴근 하시면서도 이렇게 위생적으로 관리까지 세척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자 오늘 2015년형 여러분 최신 모델 파나소닉의 지금 맨주쉐이버 지금 많은 분들 주문 전화 주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최초입니다. 정품의 면도기를 지금 두 대 드려요. 한 대 더 드립니다. 방송 중에 드립니다. 휴대용의 파나소닉 정품을 방송 중에 드리는데 이 조건 역대 최초고 5월 단 한 번만 드려요. 단 한 번. 이왕이면 받아보셔서 이 조건으로 선물해보시고 나눠 써보셔도 참 좋으실 것 같네요. 만에 하나 여러분 본 모델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신다면 그 차액의 저희가 10배를 보상하는 오늘 최저가 보상제 자 그리고 지금 할인이요 무려 26%나 할인됩니다. 3만 900원을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 지금 바로 즉시 할인 받으시니까 오늘 진짜 여러분 8만 원대로 8만 8,100원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파나소닉, 파나소닉 정품의 면도기 두 대 가져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여러분 지금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